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해설파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뭘 안 했나 했는데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이네요. 네. 욕심쟁이를 빼먹었네요. 감히 욕심쟁이라고 하기 싫어서. 저희 지금 녹음일이 11월 5일인데 녹음일 기준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미국 중간선거 하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진입한 지가 2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뉴스 브리핑으로 똘기가 바이든 내각 인사들 설명해 줬었잖아요. 뉴스 브리핑 완전 초창기죠. 완전 초창기. 근데 그게 2년 전이라는 거야. 벌써? 바이든의 사람들이었나? 맞아요. 그걸 1, 2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다 돼간다라는 게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내입니다. 방금 1분 미리 듣기 잘 들으셨나요? 전체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에서 지지익선 채널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듣고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봬요. 안녕. 안녕. 안녕.